만나면 좋은 친구 MBC 동립마을 화이팅! 어떤 요 밑에도 깨끗하게 콜콜이 닦았다 거기 아랑들이가 지하려고 해봐야지 알아서 담아 네 여보세요 예 방송국? 방송? 어? 방송 맛잇? 하루간만에 그곳에 막 청소에 오면 딱 저러시네 정말 맨날 좋아 죽음에 영원님이 좋게 해주시는 일이 아니라 둘의 자랑이면 그날 마을 해산에 눈대사람들 다 모이게 했다 당연하죠 айтесь 고맙습니다 네 으흑 игра 구강권이 relevant 엄마 방송 나갔는데 푸신 사투리 서울발스 사투리 자, 낮추룩 해봐요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톤을 한 톤 낮춰 어따야 우리 아들 아나운서 담당이 어이, 누구 아들이냐 자, 다시 준비하시고 큐 안녕하십니까 봉게마을 부녀회장 최인경입니다 무슨 그 햄씨니? 아, 저기 방송국서 우리 마을 촬영한 짼 뭔 촬영 말이냐 나 부녀회장이나 인터뷰해서 된대 아이고, 절 오실 때 돈도 하나도 안 되는 거 못했긴 허여 나 분명 고라쩌이 아, 마을은 것도 좋습니다, 개개 개고, 우리 집에 상 나실 때도 동네 사람들 뭔 도와줬어 개개 나 부녀회장 땡 해장인디게 그 정도 했네, 해사대 어? 아이고, 그놈이 부녀회장 어? 어벙도 아픈디 어? 내년에 못 듣겐 허라이 어? 못 듣겐 고라 부산 좋은 놈이신 아이고, 그놈이 감투눈 좋아 아이고, 알아먹었지 알아먹었어 어? 누나 어벙도 어플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정말 아이고 진짜 즐겨주십니다 야, 민경아, 민경아 야, 떨지 말고 잘하라이 네 혼마디 혼마디에 우리 마을 미래가 달려있죠잘 놀아이 하면서 막 시작도 허기 전이 부담을 좀 수가 경안해도 막 카메라 들어오나 막 심장 떠내면 죽어질 거니디 떨지 말고이, 자, 화이팅 아이고, 저 놈의 꽃이 들었네 아이고, 진짜 어머니, 가왔수다 뭐염수가 먹영재검수가 먹영재검수가 어머니 어머니 나라 점수가 예? 아들 몰라보는 어벙도 이시냐 그러면 저기 진용인마씨 진용이사 두 아들게 우리 집 강생이 계모, 계모 저기 인경이는? 인경이는 우리 집 똘개 아휴 인경이는 어머니 며느리 좀 하시 며느리 무슨 며느리냐 난 홈본도 가이를 며느리라 생각해 본 적 없죠 가인 시집올 때부터 나 똘이여 아람씨냐 아이고, 어머니 맙쓰다 맞아 아이고, 맙쓰다게 어머니 기억 다 돌아가셨구나 걔나 인경이는 어디가 오르시니 아니, 툭 커몬 요새 밖에 나가 마신게 걔 무슨 저기 아 맞아 트레비 뭐 찍을 거 있던데 가인 연날부터 요망정은에 사람들이 하영초자쬬게 아이고, 고마워 나 지금 저기 나 전화 걸어 나 지금 저 불러붙고 나오니 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심은 들어올테쥬 아이고, 이따 전화해볼거다 이게 전화 이제부터 촬영 시작하구다 감독님들 준비 다 됐지? 예 회장님 예, 예 큐사인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말고 어렵대 예? 예, 알겠습니다 올랜드 스탠바이 큐 안녕하십니까 봉게마을에 사는 양인경입니다 아니, 저 최인경입니다 아이고게 군 회장님 예 아이고게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십쇼 아이고, 마게 나도 경호 고픈디앙 아이고, 그럼 몸처럼 안 됨수다게 아이고, 떠날거니게 아이고, 참말로 잘해집니다 아이고 그냥 저한테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갖고다 예 예, 예, 예 큐 아, 우리 마을은요 보이신것처럼 쓰레기도 하고요 아니다 쓰레기가 없고요 꽃밭은 싣고 아, 피디님 우리 부녀 회장이 일머리 하나만큼 최곤디 사회생활이 부족하다 보나니 좀 말 고를 때 이리 착 저리 착 해주면 쏴게 어떤 나가 확 해볼까 마씨 이장님 해봅써 아유 부녀 회장님이 안 돼 그게 마씨 이장님 해봅써 이장님 해봅써 촬영팀 스탠바이 멘트 큐 안녕하십니까 저 봉게마을 인하 김국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걔도 이장님이 하는 재미있게 잘 하신 게 아유, 걔도 고생은 우리가 다 허영원에 마을 다 꾸며놓은 건데 이장님 혼자만 막막 잘난 척하는 게 잘 꼴배기 싫은 게 아유 걔도 이장님이 마을 얼굴 안이 가게 원래 이런 건 이장님이 하는 거 나 하는 건 아니죠 아유 나 저기가 나 저 어머니 저기 밥촐려 살 거나 이장이 나 감자 이장이 나 감시라 나 감자 어머니 저거 하시다 아니 무상경찰화를 안 받으시니 어? 아, 전화해놨 수가 무사 무사 뭔 유산화수가 아,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날 알아봐라 걔 진짜로? 네 오케, 문신 읽고 올게 오케 어머니 어머니 나 알아 지구가 어? 나 인자냐? 아니 어머니 저기 나 어머니 며느리 마시 어머니 며느리 아니 어머니 똘 어머니 똘 인경이 마시 나 인경이 어? 어디 갔다 와시냐 어? 밥 해줄까? 어? 독자박 먹을까? 아니 지금 독이 문제가 아니고 어머니 나 아까니 진짜 날 알아봐라 걔 병에 늦은지 막 전화 온 거라 아, 진짜? 근데 후색도 기억을 못하 참 신기해 걔 아이 삼촌 강은의 두 컵머리만 잡아다 줍어 아 예, 예, 알아서 다운 헛솔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헛솔만 예? 예 야, 야, 야 아이고 저거 다 뿐하게 야 야, 야 야, 야 아이고 무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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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이게 저 작게가 완전 이장 얼굴 한 개 삶았네 아이고 빨리 들어가봐 아이고 야, 빨리 잡아 시모 이래 오나 이래 오나 이래 오나 이래 오나 이래 오나 이래 오나 네 corporate différentes. 꼭 잡았죠? 잘 쉬고 있어요. 이렇게 어머니 어떤 자셔만 하고 와 맛좋아 천천히 천천히 어머니 그거 기억한 힘신가 몰라 저게 옛날에 어머니가 토종딱 빙이기를 집에 가져와놨소게 걔네 나갔게 어머니 이거 키완 먹자님 주가 너희 얘기 전에 했죠? 시집왕 고생만 고생만 하는게 막 안 싫어하네 몽붙이 시켜줄게 해놨소게 어머니 경고를 하죠 난 막 안이 먹어도 배불르고 고맙고 행복해 나신데 기억 안나는 몸신가 이거 너 먹으라 아뇨다 아뇨다 나 밖에서 하얀 먹어 배불러 새 밥 해줄까? 나 이거 먹으면 부담해 줬어 줬어 이거 먹으면 부담해 아이고 그 빙애기가 커네 이츠록 독도 될 동안에 우리 어머니는 아파불고 이장이 후다 오늘 저녁 7시부터 제주 MBC에서 마을 노래자랑을 햄수다에 봉게 마을 주민들은 혼사람도 빠지지 마라 노인회감들에 와주소양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터 제주 MBC에서 마을 노래자랑을 차려봅시다에 봉게 마을 주민들은 혼사람도 빠지지 마라 노인회감들에 와주소양 들었지? 예 오늘 만회간에 다 모있네 햄잖아 아싸 하늘이 우리를 도함이 신기해 마쓰 저녁엔 성님이 시킨 대로 하면 되겠네 오케이 오케이 잘해보라 이번엔 잘 쳐주커메 알았으다 성님 비싸게 볼 때만 잘 찾아 봅써예 오케이 걱정 말라 깜짝깜짝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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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상해온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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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이고 고생 많이 오셨다 얘 야 나 평소 저 팬윤가 해 아이고 또 몰리는 거 예예 아니, 못 안 보나? 실내에 사람들이 안 보였는데 이게 다 뭐였구나. 아이고, 굉장히 신경. 제주도 연예인이 오는데. 하얀들, 아세요, 좀 아세요? 아이고, 그만 찾고. 신경도 많이 썼어. 예, 예, 예. 자, 우리도 우리 차까지 좀. 아, 예. 네, 예. 네, 예, 예. 성님, 나 막 생이 가슴이라고 나. 막 졸아 잠시인데. 저게 안 온 건가? 아이고, 아이고. 아, 못 봤다. 우리 노래 되는 게 다 해결을 가버렸네. 아, 기꽈? 아, 안 하고 있어. 어디, 어디 안 오겠지? 나 진짜 성님만 믿어오네, 진짜. 햄서아잉? 아이고, 괜찮지 마. 저, 경호 지금 수박 시민아가 온 성님의 창피에 밑간 가득해요. 아이고. 우리 비난이 가면 될 거. 막 조각이 이렇게 햄서. 어, 어, 어. 우리 성리랑 다 내리지 않아. 그게 뭐. 그렇게 뭐. 아, 어떻게 했지? 아, 어떻게 했지? 원복이 됐어. 원복이 됐어. 널 기다리네. 널 기다리네. 널 기다리네. 왕을 목기. 왜? 하아. 와. 정리.. 이건.. 우와, 이거? 오, 바다 장장, 헌벨. 처음 봤는데요? 우리 우승에게? 두 셋 쪽을, 왠쪽이 이런 실을.. 와,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참가 번호 1번! 강흥규 씨를 모십니다! 이거 우리 성림 이거 이거 불안해 난 족발 찔러나 봐! 조용히 해! 야! 그 사람! 조용히 어떻게!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제기려! 아이고 진짜! 아이씨! 아이씨! 물을 닦추고여 눈물을 닦추어 자 TIM 와우기 애 이거 오늘 택배 잘 하얀 들어왔죠? 몇 개라 이거 좀 하시더라. 둘, 셋, 넷, 다섯. 아이고, 서른 개. 아이고, 개.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서른 개씩이나. 아이고, 개. 아이고, 깨끗해. 왜 그러지? 악기, 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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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 고개. 무슨 일이 고개? 무슨 일이야? 아이고, 어제말.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참. 아이고다잉. 아이고 정말로. 아이고 주가씨가 막 왜 울리는 소리 들렸네. 이거 무신이네. 이거 무신이다. 이거 남싸네. 아이고 이거 임기용이네. 밑강 땅은 고소진 것 아니다. 아이고. 딴 동네에서 밑강 여모가 떼놓는 소리 나 홍보식 들어봤지만은. 아이고 우리 동네 그냥 범죄하신 동네를 넘은 옛날부터 막 자랑하는 동네 아니라네. 개나미 요새 막 밑강 금지들 좋테니 인게 많은. 아이고 우리 동네도 이제는 옛말이여게 밑강 여모가 떼는게. 아이고 저 시골. 수갑 어디로 하길래. 저 쓸데없는 새끼야. 수갑이래. 저 분란지를 붙여줘야 수가. 야. 아 진짜. 아 사람이 부겨나 그 분란 수가. 다른 데는 일로 먹은 데가 싫건가. 다른 데 봐봐야 되켜. 저 아이고 하우스 간 어, 어, 어. 네, 깜짝이야. 네, 깜짝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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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 대체, 대체 끊으라고. 아이고, 경찰에 신고해야 될 거 아닌가? 이 도둑놈 잘 아실 거 같아. 아이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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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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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무슨 말이야? 야, 우리 마을 다음 주에 현장심사 올 거 아니냐. 응? 도둑놈들이 판치는 마을이라 소문나면 누게가 아름다운 말이네 뽑아주고 가게. 아이고, 그거 현장심사심을 중요하여게. 두 바티나 털려신걸게. 아, 그러면 공동목장 세금은 어떤 낼 거 꽈게. 걔나 신고랑 호스를 일단 호내하고 일단 나가 한 번 잡아보쿠다. 왜? 이장님이 무슨 수로 도둑놈을 잡을 마리바게? 그거 CCTV 보면 되잖아. 아이고, 우리 마을 때 시신각, 띵인각, 티빈 어서게. 아니거라. 아, 그건 무사히 안 담았습니다. 얘 삼촌도 참. 아유, 참. 파티마다 댕기적이고. 나가 아랑해 먹고도 안 돼. 놀아줌 주짜냔 해 concerning 떡볶이αι Charlotte 야, herb닫기는 100명 Крас찌개 ? 와 재작내면 나의 그거 먹어보란 차이도 맛 좋더라고 가격이 좀 바다지끄라 걘인데 송이 이것도 다 팔고 가? 걱정말라 야 나가면 송이 그런 것도 안 알아봐 캠시카 생겼나? 맞추게 우리 송이는 뭐 다 알아요 싫대시게 어른의 요망진 아주 많냐 걔 뭐 아줌마 이런 형님 근데 이번에는 그냥 아 우리 할 수 있겠지 알아서 걱정하지말라 야 나 이제 너무 배달을 안해도 데리고 가 야 나 이제 옷도 많이 안타고 자가용탄되는게 생겼지 배달하지말라 하지말라 안해도 돼 배달하지마 알았어 나도 이번에 차 뭐 바꿔볼까 왜 이렇게 차냐 야 차만 바꿀잖아 형국이도 장계에 가야지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휴 아휴 큰소린 청화신기 밑강도둑을 어떻게 잡을거라 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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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님 오랜만이보다 해 어휴 기본매한이냐 너 어떤 맛이냐 나 이번에 아예 제주도 내려왕 사전함투작에 아휴 아이고 착하다 삭혀요 야 지금이라도 이 온봉초코찌왕 삭혀서 난 얼마나 좋은이게 아휴 아 야 5만원 쪽에선 전화 왔으냐 전화 왔어요? 전화 안 하신대 무슨 예술아 니네 집 다 됐어 저쪽에 저기 한번 가보라 저기 좀 가보라 응 아휴 아휴 하늘도 무심오다 우리 조카 밑강 다 도둑맞아쓰다 게나저나 어떤 목구름이처럼 가져가신 거게 저 밑강을 게 뭐 부회가 조카 찌나면 주거죠 경황은 아이고 아휴 뭐꼬아 밑강 도둑맞아 주거 야 너 신부간도 아닌데 여기 이사 오는 거 아니라 너 경상 동치람인데 어떤 오전 임신이 무사 아들이 집에 오자마자 부회부터 내면서 가 할머니 우리 강생이 오랬구나 니네 어몽은 처음 어디 가시니 처음 아 그 지나 어몽은 외국에 좋은 자리 있던 어몽 돈 번 오게 가수다 아니 나가 거기 말려신데도 갑자기 가보난 어몽신데 못 걸었지 나가 자리 잡으면 다시 들어오라는 회사 좀 왔어 근데 아니 밑강은 어떤 거 당 도둑맞입디가 이야 말도 말라서 뭐 택배 보내자니 창고에 밑강을 잔뜩 쌓아놨지 이게 야 경헌지 어느 문구는 다 들러가 버렸어 택배 맛이 어 뭔 택배 마립광 아니 나가 밑강 그거 밭대기로 풀어볼랜 말 안 했어 이거 택배 회사 홍이라도 좀 나온다 이게 경헌하게 아이고 어머 그건 무려당하네 나중에 병원비가 더 나오는 거라 야 시끄럽다 저 짐이나 정리하고 밥솥부터 거죽하는 거 알았지 아니 짐은 나가 이따가 정리할 거다 호설 나갔다 와야 될 거 맞어 아이고 야인 그자 오자마자 나갈 동상부터 그자 어떤 새 꼭 지하방 잘 마신지 싸웠니 우선은 세게 좀 어떡해 아이고 중요한 사람 만나래 감수다 걔나 지나 좀 봐줍어 금방 갔다 온 금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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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베라 아이고 또 이거 언제 형 버리고 하신다 이게 아이고 아이고 저저베라 야 준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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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사마 씨 이 먼지 싸인 거 보라기야 이거 자 아 또 나한테 닦으라고 있을 거야 안 닦아 쓰레기도 많이 남아있어 너 너 너 그럼 이장 댁에 글러서잉 너 아무나 이장 되는 줄 알아 적어도 봉계마을 이장은 국가관과 사회관과 봉사관이 투철해야 돼 나처럼 그럼 에이 참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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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은 이장이 어디 있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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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이 장사나만큼은 자유지게 하는 사람 마스 아 복석에 막 씨 아, 나 체인 좀 더 안내제이신데, 생각이 뭐야? 생각은 이신데요.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 어머. 오빠, 기본 오빠 아니? 딱 우순이라. 어, 우순이야? 반갑다. 오빠, 잘도 오랜만이다. 언제 와? 맛있으면 나한테 먼저 골아야지. 아, 나 오늘 막았자게. 저기, 나 갠디 바빠구나. 다음에 또 보게. 알았어, 나중에 나 연락해. 응, 알았죠. 맛있게 드세요, 오빠. 어디까지 오라주가? 투잡사. 이건 이제 막 잘나가는 사업인데, 월평균 매출이 한 3천이라 다시. 그러면 투자한 건 금방 비싸지 않을까. 아니, 내가 제디 돈을 하영 벌어불어서 나 때문에 고생만 고생만 하러 어머, 그럼 이제라도 호강시켜드릴건데. 근데 지금 나신데. 네. 그럼 큰돈이 없소다. 어디 돈 밀릴 때 없소다. 일하기면 돼. 당장 쉽지 않아 주면서. 에이, 아, 다깝네. 그때 그 육집사람. 트위드엄 켜는 사람 있었지? 예, 예. 전화 한번 해봐. 야, 수다야. 어디서 보자, 어디. 그 사람. 저기. 잠깐만, 나신데. 어? 호살만 기다려 봅시다. 나신데. 일주일만 시간 줘서. 알았어요. 일주일만 기다려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야, 부녀 회장. 꽃 다 주고 감쩌? 아우게. 저 그것이 문젝과 지금. 어떤 도둑 잡는 건 아라밤수가. 아, 그건 아라밤시나. 저, 조들지 말고. 야, 겐디. 요자계보 난 클린하우스. 잘도 더러워라. 야, 니냄무리 현장심산디. 잘도 좀 허락해. 왜? 지금 클린하우스가 문제과. 지금 그걸 거닐험수가. 좀 하거라. 예? 우린 일련 농사진거 문짝 도둑맞아신디. 지금 나가. 클린하우스에 꽃밭치어. 그걸 챙길 저러래. 어디 있을 수가, 지금. 예? 진짜로 너무 어네, 정말로. 아니, 맞수다. 아니, 저기 너무 염수다, 진짜. 역불신고다니 미덩. 기다려신디. 야, 하여튼. 도둑 잡는 건 나만 미덩. 야, 신경쓰지 말고. 야, 제발. 현장심사 오는 것 준비 좀 해놀아게. 야, 그거 어떤 준비한건디. 야, 영 틀어쌍 내볼문. 아휴, 안타까워. 어떤 걸 거냐. 아휴, 알았어. 여기가. 어떤 저기 도둑 잡아주면. 바로바로 좀 연락해주고예. 야, 방금 전에도. 응? 다 탄문수사 해놓아서. 또 댕겨오쿠라. 아휴, 진짜. 아휴, 진짜. 아휴, 진짜. 말로만 저추룩. 저추룩. 야, 현순아. 어떤 이장은 도둑 잡는 거 알아보는 거 닮아베냐? 숙방 뭐 허는 거 닮아재긴 헌디에. 아휴, 이장님을 어떤 믿읍니까, 걔. 그냥 신고해볼까 마시. 야, 이장님이 저추룩까지 허는데 어떤 신고를 해줄 말이고, 걔. 걔고 우리도 외방사람이 형. 막 싸워가면 게. 청소 허고 허게. 응? 절을 오시니깐에. 방송도 헌멍. 준비 다 해신지게. 그냥 드러싹 내부는 것도 허고. 아깝기도 허고. 어떤 말이 허게. 심사도 얼마 안 남았던 헌한. 그때까지 주마 봐서. 에휴. 아휴. 성림이 공고룩은 알았으다. 걔면 뭐 부터 카마씨? 그럼 저기. 올레깨부터 영 어떤 정리를 해볼까. 아. 거뭇하나씨. 나 이 집이 오당보난. 원래 막 쓰레기영 모양 잘들 추적했습지다. 정해소냐. 걔. 소꿈식당. 인자 성님 모셔네. 응. 그치 한번 가보게게. 거뭇게만. 근데 성님. 이 추룩한 조루에 그거 해지쿠가. 어떤 말 보게. 아이고. 미깡도둑맞았던 속깡을 저를 둔다. 아이고 우리 강생이. 이거 맞춘 거 쓰레기. 한번 먹어보라. 쓰레기는 맛없어. 아이고. 야 이거. 이거 할머니 저 우영파티. 농약도 하나도 안 치어내야 한거라. 이런 걸 먹어서 건강하며. 키도 잘 크고. 안 먹을 거. 마 넌. 소세지만 먹을 거. 아이고 먹을 거 소세지. 아이고. 유사이들은 입들도 높음 더. 마. 이거 소세지. 할머니 저녁에는 치킨 사줘. 할머니 덕삶아주까. 아니. 삶은 거 말고. 치킨. 치킨. 아이고. 유사야 입들 높아오네 뭐. 빨리 맞춰라. 아이고. 진아 밥 먹었구나. 오게. 아이고. 아이고. 니 저 두께들 오라심에 나랑 나갔겠니. 진아이 놀고 커라. 아이고. 어디만 쓴게. 어디 저 청소를 가설까. 아이고. 잠깐만. 이리 앉아보소. 아이고 야. 또 우시가 배직원 한 말 고증해보신 거고. 아이고. 말도 안 고라소. 아이고. 우시가 고라 고라. 저기 나의. 어. 그. 사업종 허진 음식인데. 아이고. 어떤. 1억 정도 해질 건가. 1억. 야. 1억이 저. 우시는 어디 강생이름가. 단둔 십만 원도 나 수중에 얻다게. 너 십만 원도 얻을 말할 거야. 니. 따진데 해주기 싫어. 나 돈 얻때나 하는 거 아닐 거야. 진짜로 얻어. 나 이싱이는. 너한테 있던 여지. 나 이제까지 번거이. 니 주름 닦아다 못하니. 다 썼적이. 아니 뭐 사죠. 아이 little 거야. 아이 먹을 게 이Mom kola tu grim. 매달 이런 소세지 같은 거나 매기당한 애. 아이 아토피라도 생기면 책임질 것 거야. 뭐그러니도 먹자는데 걔멋떡할꼬 나가떡할말이 아니 안먹히나 해도 더 챙겨오네 어떡이나 또 먹여서 하줄게 할머니가 종잘가루지길라 니가 먹여오라 나 나가켜 나갑세게 그러면 대가리에 뜯거든 니만 와가멘게 아빠 저녁에는 치킨 시켜줄꺼야? 무슨 치킨 말이냐니 할머니가 촐려준거 먹어 homage 2 2 3 3 1 5 마을 난리야 난거다는데 어떻게 된거까? 그거 소문나 부르시냐? 아이게 사람들 종조명이시네 거운 입단속을 시키신니 어떤 거기까지 소문나 부르시냐게 아이고 족족한 일이 관게 신고는 했소가 신고는 못했죠 벗을 돌아다녀 바신디 암행해도 못잡은 짓거다 잡으러 댕기면 좋거든 심사왔던 감은 굿에 가서 신고하든지 회사주 응? 잘 될거다 에휴 너무 속상하다 이장으로서 너무 속상하다 이장님 저 이장님 아니가? 이장님 아니가? 어디 마신? 저기 정작에 이름? 이장님 야 저기 앉아서 술 먹으면 속해 거기 가볼까 이장님 야 이장님 이장님 야 이장님 이장님 야 이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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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 이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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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장님 도둑 맞은 건 말 문제 아니고 야! 너네 밑간 도둑 안 맞았더니 경허는 거 아니라 미치아불러 경허고 이거 못 잡음이다 이게 아니 경찰이 와도 못 잡아 그거 아람순과 매 씨끼라 좀 거들막거리는 거 보라 이거 아 예예 안 돼 구다 우리가 잡게 마시 나 진짜로 막 용심나고 나 이놈의 도둑놈을 못 잡으면 정말로 경허게 예 경허는 나도 고치 가까마시 우리가 본 게 삼총산디 성님 둘보다는 셋이 낫지 않아 투가 아이고 야 나 진짜 너 말만 더 고맙다 나 정말로 고맙다 나 정말로 나 정말 이장님 믿을 것이 뭐 땜스다 말만 하면 이장은 어떤 믿을 말이 아이고 나 정말 정할 줄은 정말 몰랐네 나 진짜로 어 에헤 나 원 잘두신 말이에요 당연히 이장만 지마라게 좀 속수명 이장아 어? 너가 도둑잘도 잡아 지켜 너가 뭘로 잡을 거냐 어? 너가 경찰이나 순경이나 어? 참 걔믄 홀라당 다 도둑맞아신디 고맙이실 말이코 아이고 어떤 고맙이 서진아 응 도둑맞은 사람이 쫓아찾어 어떤 걸 걸까 걔 아이고 너가 나강찰도 찾아 지켜 옛날에 어? 여자들이 말 많으면 고맙이신 저 접시 그릇도 다 깨진대대서 어 어떠니 어디서 접시 깨질디가 난 그릇 모두를 안 했소다 어 안 들려 없시냐 안 들려 없소다 어머니 어떤 도둑을 잡을 말일까 걔 걔 하지 말라네 했소다에 경허당은 애 도둑맞으면 어떠할 것과 아 도둑이 형 뭐 싸우기라도 할 것과 경허당 다치기라도 오면 어떤 거 제 말씀 어떤 사람 무서운 줄은 그건 몰라 수강 야 니 저 돈 필요하든 안 고라시냐 걔는 도둑놈 15살 니 돈도 돼주고 할 거 아니가 걔 아이 그거 두말하게 하지 맙소게 알아 수강 넌 무사경 와리엄신 너 뭐 와리기 국가대표야 그거 점점행이 있어 너가 뭔 도둑을 참는단 말이냐 아니 이장님도 말맞으면 안 왔는디 사과장이 나라도 회사 주게 난 좋은디 그냥 25보다 낫네 나 뭐 도와줄까 난 에이군 너가 뭘 도울 말이나 깨 넌 그냥 공부 나와라 공부 열심히 호국해사 어멍치룩 안살줘 아휴 집에만 있으나 속상한 일만 생겼죠 나 나가볼게 아휴 진짜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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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 속상 아내가 뭐 헉혀나면 팍팍 밀어 사주 소리만 깍적 치루 난 절대 아빠같은 사람이랑은 안 만날거라 근데 죽매는 누가 해줄 수가 지금이라도 방을 따져 사주 죽매? 너네 어몽하방은 그 시절에도 연애결혼해신디? 헐 진짜? 말도 안 돼 엄마나 아빠가 도대체 어디가 몸에 드러나 너네 어몽이 연애할 때 그치룩 다정해놔서 밖에서 누게가 부르는 소리랑 다가보면 어몽이 쫄패쫄패 서있고 들러온 곳을 돌담에 톡 불려나는 애 이거 가집서 망고라도 확 가부랄하게 그래서 그 모습이 널 얼마나 귀여운한 자랑이야 야 그치룩 어몽 좋아해주는 모습에 반해 결혼한거라 근데 너네 아빤 하나만 믿음 시집 엉부는 쉽게만 하영은 장순이라라게 에휴 진짜 에휴 몰라 거매든 말든 난 지금 엄마 사는 거면 너무 답답해 쉽게 혼자 찰리는 것도 그렇고 아빠는 인형 못 받는 것도 그렇고 쯧 개매이 어몽 인생이 기죽 찌질랬건걸 어떤 걸 꾸니 오만 인생 무사 찌질해 요 또 오만 기죽지 마라 삽사해 아이고 우리 지훈이 밖에 어쩌 에휴 아이고 다음에 그 다른 마을 한번 가보는 것도 없고 혹시 알아본 데 있을까 개매 어디 좋은 데 알아본 데 있나 아휴 그 저 나 여기 많이 돌아다녀 보니까 봉계동 한번 더 해보는 것도 없고 쯧 좀 불안한데 아휴 아휴 나가 거기 맨날 배달다니김이 이렇게 동네가 이 도둑맞은 짓을 모르는 동네라 조용해요 CCTV도 없고 근데 이거 보니까 핏강을 하영당하더라고 음악 좋은 거 가득 화해로 받아질 거야 어떤 건 한번 더 해보게 나 여기다 응 개문 너가 그 동네에 배달된 점 잘 알았지만 하나 영 땡기면 한번 배려봐봐봐 어디 좋은 데이신가 알았어 나 우리 지휘라 아방신디 큰소리 땅땅 창원신디 우리가 약간 도둑 잡아줄 건데 텔레비에 보미 도둑놈들은 현장에 꼭 다시 한번 나타낸 데는 고릅디다 응 우리집이 와봐도 콕클 털어 가보나니 아무것도 없다 아휴 아휴 우리도 문짝 들렀가보나 없긴 한데 다시 안 올 건가잉 노인회장님네 밑강 창고에 밑강 팍하잉 제겨주십디다 도둑이 또 올지 모르나 우리 그대강 숨어있어 보카마심 아휴 좋다 겨우 저 노인회장네 창고니 오드록 컨디션에 고방 보기 딱 좋아 응 좋아 걔가 오늘 저녁에 할 것들 다 해동하네 귀여워 응 우리 다시 만나면 거기 가보는 거고 응 귀여워 응 저 조홍이 파이팅이라도 한번 우리 성립막 신식이 갈망이네 나 이거 좋아했지 파이팅이 엄마 인자 인경 현순 공개 아줌마 파이팅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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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리블레이만큼 왔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니야 사랑을 잃지 않아 그래도 내 식구들이 최고예요. 준혜가 너무 고맙고. 여보, 고마워. 그래도 우리 식구가 솔선수범해야 할 것 같아요. 자, 가자. 아이고, 저렇다. 아, 포토존. 나 포토존 만들어가고, 크라잉. 포토존. 야, 김봉선. 아이고, 야. 아이고, 포토존. 아이고, 포토존. 야, 준혜가. 너희 아방 어떤 거 무조건이게, 이거. 아이고, 누가 엄마 저런 아방 맞나? 걔네 말이야, 걔. 아이고, 나 우리 아들 닮으면 너 같은 사람 만났어야 될 건데, 이게. 아이고. 엄마, 다 집없어. 내가 다 할 거다. 아이고, 걔. 우리 아들 다 컸구나.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그냥. 거기에도 엄마도 이거 좋아해. 학교, 야. 노인회장님네 밑강 창고에 밑강 확하잉 재겨주십디다. 개건 오늘 저녁에 볼 것들 다 해동해. 우리 다시 만나면 거기 가보신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어떤 왕 애 뵌 사람이신데. 분리수거 좀 해둬라. 아이고, 어떤 왕 또 우리한테만 시켜볼 수가게, 아방이 헙서게. 나 팔이 쫄반게 좀 해둬라게. 아이고, 이 쫄분 팔로가 똥밥 늘려드립니까. 준혁아, 포리기엔 네가 좀 해둬라. 아, 이디깔냥 또 시켰 수가. 압박 없어. 아휴, 야. 명색이 이상인디 이런 것까지 다 해삭 그냥. 이상이 난 해사주. 설 선수보고 뭘 남았심. 영업의 아들이 뭘만 배웁니까? 아이고, 그만 있어보죠. 아이고, 지금. 아이고, 몇 시고 이거? 아이고, 이거 MBC에서 막 재밌는 드라마 할 시간인게게. 아이고, 야, 우리 빨리 가. 이 드라마 볼게게. 와봐, 헙서야. 나도 이제 드라마가 보고 싶은 나이라고. 어찌 가지. 에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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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뭐 하는 것과? 무사히 이거. 아, 쓰레기를. 이거 종양제 봉투에 넣어야지. 이거 가져가서. 에엥. 이럴. 이 씨. 야, 뭐. 아이고, 나 진짜. 나가. 오늘은 특별히 벌어졌구나. 에? 어? 고맙게 없세. 똘봐라, 똘봐라. 똘봐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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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씨. 명색이 이상인데 씨. stain, 엽 clear satisfy Take care for this. 아, 아고, 아고. 아이고, 아이고, 나도 뉴가 도와주고 시니ắc. 형님 피가 다 cut bajo니. 형님 Original P shoe on me. 소장님 뭐 너러. 너 알광 Bright you $'re Qué許? 저 호굼 솟아 튀어 막 서게 된다. 도둑이 오다 물이 소리들이 들어오면 도망가고. 물이 온 거 아니라 여기까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래, 호굼, 호굼 만에 기다리게 기다리게. 도둑이 여기까지 온 물이 나가는 거라 해. 하나, 둘, 셋 하면 나가게만 있어. 하나, 둘, 셋! 도둑이다! 하나, 둘, 셋! 야, 야! 그건 꽃 아니냐? 네 닮은 꽃! 아이고, 이거 꽃이 꽉! 딱 오늘 마을 회의이신 거 잊어버렸지? 아이고, 마을 회의이신 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야마! 야, 경혜도 니네 영연 도둑 신문에 생기는 거 참 재미지다. 너네 할머니 어디 가시니? 몰라. 아, 집에 좀 부떡이시네, 하나님. 아니, 이거 못 해볼게, 내가. 안 해! 영진대회 신사홀에 왔어. 아, 내일 하니까 무사? 굉장히 깨끗한 거 같네. 청결고에서는 아주 좋은 거 같은데. 이제까지 본 마을 중에 제일 나은 것 같아. 할 것이지. 아이고, 벌어야지.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잘 알아들었지. 그건 또 뭔 소리, 과아! 큰 아들, 큰 마늘이 일을 하열 시킬 때는 언제고! 쫌, 빻고! 딱 끝이다. 가슴 치는 거 아니시는데 가슴 한번 치고 잘까요? 가슴 치고 왠과 치고. 네. 나, 라 점수가, 네? 아들 몰라보는 뵈인지. 며느리 간다. 어디까지 와가지고. 너부터는. 알았어, 나 혼내불어서. 네! 아, 몰라. 도회사 될 것과. 혹시 다른 게 알아보니? 나는 못 쉬어. 오, 이제 무사 찌질해. 저, 저, 죄송합니다. 아하! 거의 기네요.